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의를 맡은 김홍근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인데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물질적인 바이러스잖아요 그 원인은 알고 보면 정신의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지금 전 인류가 힘을 합쳐서 물리쳐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강대국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서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 넓게 보면 또 국가의 이기심 이것이 정신의 바이러스예요 그 원인 때문에 이런 물질의 바이러스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지금 이번 학기에 정신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 꿈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날짜도 기억하고 있네요 2008년도 1월 1일인데 그때 이제 꿈에서 고향을 갔어요 고향을 갔는데 그때 이 글을 쓰는 게 있어서 가방에다가 노트북하고 카메라하고 뭐 이렇게 USB라고 하는 그런 걸 다 실어서 이제 벼랑에 넣고 갔거든요 근데 그 고향에서 지하철 그 환승역에서 고향에 갔더니 뜻밖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너무 반가워서 앉아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뒤가 좀 허전해서 돌아봤더니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는 저의 이제 지적 전재산이 제가 학자니까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잃어버렸죠 하늘이 넓게 되대요 그리고 정말 좀 이렇게 땀도 나고 하면서 그 순간에 정말 아찔한데 이제 가슴이 가슴이 이제 점이 오기 시작하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함몰이 되어서 가슴이 함몰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여오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 비록 꿈이지만 굉장히 생생했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서 정말 탁 이렇게 깜짝 놀라서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극에 달했을 때 꿈을 깼는데 깨고 보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인데 의식만 돌아왔죠 노트북은 저기 있고 카메라는 저기 있고 가방은 걸려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은 그렇게 꿈 속에서 고통스러웠는데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정말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깨고 나니까 꿈 속의 일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그 안도감이 이렇게 정말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체험했어요 그 순간에 1월 1일 아침이니까 여러분 겨울 새벽에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물건은 안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이제 포근한 안도감 속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또 한 생각에 탁 떠올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꿈 속에서 그 극심한 고통이 이렇게 순식간에 깨니까 사라졌는데 부처님 말씀에는 고통이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전도몽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렇게 제가 의문이 들었는데 꿈 속에서 고통이 깨면 수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꿈이라면 그리고 이 꿈은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생시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것이 이것이 부처님은 꿈이라고 했으면 여기서 깬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이게 꿈이라면 여기서 깬다는 것은 어떤 세계일까 틀림없이 지금 꿈에서 깰 때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이 생시의 고통이 그때는 사라질 텐데 그것이 과연 어떤 세계일까 정말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소위 그때 제가 발심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기왕 세상에 태어나서 이 문제를 다행히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분들은 다 이 문제를 푸셨으니까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을 이어주신 스님들한테 항상 우리가 산부에 기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발심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병이 들은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지금 전도몽상에서 빠져있는 병이 들어있구나 이걸 지금 치유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해 여름에 그게 이제 2008년도 1월 1일인데 그 해 여름에 아무튼 기도에 응답이 있었는지 선지식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만나자마자 사실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만나는 사람을 알아요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탁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탁 막히더라고요 그 질문이 마치 저는 가슴에 그 꿈에서 고통받았을 때 아팠던 가슴 그 가슴에 이렇게 독침을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탁 마비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독침을 맞았으니까 이제 된통 고생을 하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게 이제 화두인연인데 화두를 받은 거죠 화두를 받을 때 탁 독침을 맞듯이 이렇게 마비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오고 이 문제를 못 풀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 한 인간의 생애에 이제 이 문제가 1번으로 올라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전에는 인생의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문제가 저 밑에 있었다면 이것이 이제 위로 치고 올라왔고 선인식 만나는 인연으로 완전히 1번으로 딱 자리 잡아서 독침을 맞은 사람은 이거 못 풀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발심을 했었고 또 선인식을 만났고 화두를 받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맛본 그 끝에 제가 그 해답을 풀었어요 이게 전도몽상이라면 이 꿈에서 어떻게 깨며 깬 세계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이 문제를 풀려고 오신 거죠 인생에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 실존적인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수많은 인간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신 분들에게 제자가 묻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님 같으면 제자들이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 8만 4천 본문의 첫 단어가 고예요 고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인생은 고라는 거죠 그리고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자는 난이라고 답했어요 이때 난은 어려울 난이에요 부처님은 고라고 하셨고 공자님은 난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고난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고난의 십자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성년들이 제자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고 난 고난 이렇게 답을 한 것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이렇게 중요한데 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고통 덕분에 이 고가 있기 때문에 고집 고의 원인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리고 멸 고통의 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통이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고집 멸도 하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 열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 없으면 고통의 해결이라고 하는 멸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행복을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분류에서는 역행보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역행보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살면서 고통에 정직하게 고통을 직면할 때 그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스님한테 당나라 때 운문종이라는 우리 오가칠종 중에 운문종이지 않습니까? 운문스님한테 제자가 물었어요 더위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인생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때 운문스님의 답변은 더위 속으로 들어가서 쪄죽으라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회피하면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한 번 정면 승부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고통과 한 번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행이라는 세계가 그렇게 하면 열리게 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열반의 길이 열린다 하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고통을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교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가면 지리산 자락이잖아요 남원에 가면 여원치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에 절벽같이 이렇게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부처님 마의 불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아마 고려 말 좀 조성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원치 마의 불은 수인이 수인 하면 부처님의 손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통이 있다면 우리 주로 마음의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방금 손댄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막혀 있어요 우리들은 감정적인 상처들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죠 감정적인 상처와 또 살다 보면 굳어진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그런 것들이 가슴에 이렇게 뭉쳐져서 그것이 대부분은 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답답한 점 없나요? 좀 답답하죠? 뭔가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죠? 제가 그 큰스님한테 파도 받을 때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가슴에 막히는 이 현상이 참선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봉화상이 쓴 선녀라고 하는 책에 선녀는 선인들이 광원에서 반드시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선녀에는 화두를 받으면 가슴이 막혀서 마치 밤송이가 걸린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독침 맞은 것처럼 안에서 밤송이가 탁 막혀서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상태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 어른들이 본인도 겪어보시고 또 수많은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그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또 실제로 해보면 가슴이 탁 막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가슴이 막힌 것을 그냥 묻고 사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대해종고스님이라고 계시죠 대해종고스님께서 또 중요한 교과서가 서장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장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스승의 항상 이렇게 숙제를 가지고 있다가 스승의 한마디를 듣고 애응 지물이 몰록 불쑥 내려가더라 애는 가슴 애자입니다 애는 걸릴 애자 무애하면 걸림이 없다는 뜻이죠 애응은 가슴, 지물, 가슴에 걸린 물건 이것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가 스승의 한마디 말에 탁 이게 숙 내려가는 가슴에 걸린 것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말을 하자면 우리가 머리로 공부를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과 고정된 생각 이것이 우리 가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머리로보다는 온몸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맞닥뜨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발심만 된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러면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연이 되어서 화두가 딱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확 막혀서 율극봉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율은 밤송이 율이에요 까지 않은 밤송이, 가시가 많죠 극은 가시나무, 가시나무 뭉치를 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봉은 이제 숙듬할 때 큰 숙뭉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탁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고통스러워서 공부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못 살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는 안에서는 반송이가 걸리고 밖에서는 이유 없는 에너지 과목이 조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두에 걸려본 사람들은 다 알지 여기서 교과서에 율극봉과 함께 검강권이라고 해서 검강은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 감옥이, 권은 감옥권이거든요 울타리권 다이아몬드 감옥이 조여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화두 속에서 구워 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법의 정수가 아닐까 인간을 근본으로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도 지금 살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인간은 참 변하지 않는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참 변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사회교육에 종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무리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공부를 해도 실제 내면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인간이 태어나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변화한다는 이 사실 이 인연이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서 옛날부터 선임들은 이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잠깐 유인물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요원치의 마의 불상에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자각이란 말 아시죠 자, 스스로 자자에 깨어난다 스스로 깨어나는 자각의 스위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이기 전에는 이 방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웠겠죠 그러면 스위치 하나만 켜면 이렇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무명이라는 거죠 어둡다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무명을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발명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지만 똑같이 정신세계에서도 어떤 그런 우리 무명을 밝히는 그런 문명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전통은 지금 선불교 참선하는 이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자기 가슴을 가리키는 것 자기 가슴을 안에는 여러분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어디에 빠져요? 인당수에 빠지죠 자기 가슴이 인당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한다 이 말은 화두를 들면 자기 가슴이 인당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당수가 시커멓고 거칠고 차갑고 아주 두려운 곳이죠 그러면 자기 가슴에 있는 그 인당수에 빠지는 거 이것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좀 대단히 안타깝지만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오래된 잘못된 습관 소위 업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문제를 소외한 채 이걸 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화두라는 인연을 만나면 자기 가슴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감정적인 많은 엉어리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고정관면들이 있어가지고 벽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벽을 뚫는 것 자기 가슴에 있는 이 정신적인 벽 이것을 이제 선에서는 언산철벽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조사들이 지적하는 관문이라고 해서 조사관 혹은 문 없는 관문이라고 해서 모문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걸 뚫는 거죠 무엇으로 뚫느냐 이 화두를 풀려고 하는 화두에 집중하는 힘으로 이것을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여러분에게 참선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해보시라고 권선하는 거예요 권선한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인연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실제로 선지식을 만나서 그 지도하에 이렇게 화두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벽을 한번 무너뜨려 보는 것 이것이 참 인생에서는 중요한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런 인연을 못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일단 기도해야죠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들의 관심을 이 가슴에 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부처님의 마예블의 수위는 자각의 스위치다 스스로 깨어나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꿈에서 깨는 것과 같이 고통에서 깰 때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꿈에서 깰 때 고통이 완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유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시국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하기 참 좋은 시국이네요 맞습니까? 네 실감나지요 자 그렇다면 컴퓨터도 바이러스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컴퓨터에서 바이러스 걸렸을 때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니까 컴퓨터를 초기화해라 이렇게 답을 그렇게 해주대요 컴퓨터를 초기화하면 나중에 걸린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걸린 날짜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치유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 경험 있으시죠? 인간의 우리 똑같아요 우리들의 정신의 바이러스도 정신의 바이러스가 걸리기 전으로 초기화하면 그 젊은 학생들을 초기화한다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리셋 지킨다 그러죠 리셋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리셋할 수 있다면 초기화가 된다면 초기화 이후에 진행된 수많은 잘못된 습관들 그것을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선을 해서 소위 말하는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깨닫는다는 건 잠에서 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잠에서 깨는 것은 우리 마음이 초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꿈에서 고통이 깨자마자 사라지더라 하는 것을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초기화되면 그 오래된 문명업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도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초기화 할 수 있을까 그 원리는 그 원리는 원리는 불교의 수행은 되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관법이라고 해서 뭐 이빠사나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렇게 내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또 내 몸 또 주위 환경 이런 것을 관찰하는 그런 수행이 있어요 그런 수행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관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 이것이 한 가지 불교 수행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데 대성불교에서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고통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비유한다면 꿈속에서 많이 편안해지고 지혜도 생기는데 아직도 꿈속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듯이 인간이 꿈속의 고통이 깨면 바로 즉각 사라지죠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도 초기화 시키면 리셋 시키면 마인드 리셋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리셋을 시키면 다시 모든 일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리셋 되는 것 이것이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잠이냐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에 잘못된 생각이 굳어서 고정관념 선입견 또 온갖 이런 정서적인 감정의 상처들 이런 것을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꿈을 만드느냐 하면 꿈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미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잠이 들어서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의 정체는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 몸을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 붙어 있겠어요 우리 몸에 붙어 있겠죠 우리 몸과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꾸는 꿈의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을 중심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이제 이런 인연을 만나서 한번 꽉 맡겼다가 이렇게 터지면 화두가 탑화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화두가 탑화된다 이 말이 우리 마음이 리셋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리셋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처럼 꽉 막혔다가 터지는 게 화두 수행이라면 이 의문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어떤 큰 스님 선지식의 법문에 문득 깨닫게 되는 그런 또 리셋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리셋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이 언젠가를 한번 경험한 거예요 돌아보면 어느 때 문득 문득 여기가 어디지? 내가 내가 누구지? 하는 그런 경험이 사실 있거든요 그 순간은 난생 처음 여기가 어디야 하고 난생 처음 태어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리셋된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만나서 우리 마음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선에서는 여러분 책 제목에 선심 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선에서는 오랜 경구거든요 그걸 이제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은 영어로 시어져서 미국에서 출판이 되어서 미국인들한테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선심 초심은 일본 선성인 서적기 술류가 선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인들이 참선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참선한 것은 일본 조동종의 묵조성 계열 그걸 전한 사람이 서적기 술류 선사예요 이분이 이제 영어로 쓴 책이 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 선심 초심 이렇게 해서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선심은 초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 마음을 갈고 닦아서 지극한 경지 어떤 선정산매의 지극한 경지에 가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선심이 아니라 선심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착각을 알아차리고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인드 리셋 할 때 이 무슨 뜻인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배워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어떤 경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원상태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영 플러스 마이너스 영을 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베트 분류 같으면 티베트 분류 선임자 슈법하실 때 처음부터 처음 시작해서 보리심 말씀하십니다 그게 자비심이란 거 아시죠? 보리심으로 해서 끝까지 보리심으로 끝나거든요 남방불교 선임들 본문하실 때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삿띠라고 해서 깨어서 알아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타 집중수행을 하건 윗바사나 관법수행을 하건 전부 깨어서 알아차리는 삿띠가 중심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초보자도 삿띠해야 되고 고수도 삿띠하는 거죠 이게 남방불교의 수행법에 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성불교는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여러분 모든 큰스님들이 본문하실 때 입만 여시면 중도 말씀하시고 끝날 때도 중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주스님께서 백일본문하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도를 이렇게 설하신 거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중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 중도의 내용은 우리 마음이 초기화로 리셋되어서 리셋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상태 이것을 선인들께서는 한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감이 오십니까 한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는 우리 마음이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라고 해서 최초구라고 불러요 최초구 이때 구는 이제 진리라는 뜻이에요 최초에 있는 진리의 자리 이것이 우리 마음이 원상회복된 상태 이것을 사실은 본래 청정심 이라고 부르는 거죠 본래 청정심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한생각이 일어날 때도 한생각이 여기서 시작하겠지요 맞습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그러면 지금 좀 이런저런 좀 잡투난 생각을 했다고 치고 그 생각이 끝났을 때 사라지죠 사라지는 자리도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사라진 뒤에 자리라고 하는 뜻에서는 말후 구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시작도 여기고 끝도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지금 마이크 들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활동하고 있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서 생명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라서 이걸 활꾸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알고 보면 우주의 모든 현상이 다 여기서 일어나서 이 자리로 돌아간다 빅뱅도 여기서 시작했고 빅뱅이 끝나도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일어난 것은 생멸법이라고 생 멸법이라고 해서 일어난 것은 모두가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자리는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자리는 이 자리가 있어야 일어나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미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이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진녀라고 불러요 대성불교에서는 대성불교는 따라서 생멸을 하는 세계와 이 진녀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일반인들은 생멸하는 것은 알지요 잘 알지요 모든 모양을 갖춘 것은 다 생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 자리를 인연이 없으면 미처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몸이 나다 할 때는 이 몸은 한계가 있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나는 몸을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지요 마음 중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이 있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바탕으로 바탕으로서 항상 있는 진여로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본심이라고 부르죠 본심 마음짜리 본심 그러니까 이 본심이 우리들의 진연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진여를 모르면 생멸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이 착각에서 깬다는 것은 우리들의 본래 마음 상태 마인드 리셋이 된 그 상태 초기화된 마음 초기화된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서 공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각성으로 깨어있는 이것으로 꽉 차있거든요 텅 빈 충만 꽉 차있거든요 그래서 공성과 각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들의 진여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이걸 확인하려면 한 번 마인드 리셋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손가락을 앞으로 습관을 텅만 나면 마인드 리셋 이게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마인드 리셋의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텅만 나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손 모양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도 지금 이거 찾고 있구나 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습관은 완강해서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습관은 오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주자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인드 리셋을 하면서 이것이 힘이 강해집니다 이 집중력이 점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립니다 둘리면서 마인드 리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시원하겠죠 정말로 통쾌하겠죠 정말 통쾌한 그 기분을 화두가 탑받을 때 우리가 맛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꾸준히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선지식을 만나서 화두를 한 번 짙게 집중 수행을 짙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마인드 리셋이라고 하는 수인을 수인을 한 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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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